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정입니다. 오늘은 연말은 다가오는데 힘겨운 미국 증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연착륙 재계점검 주식달러 떨어지고 채권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07%, S&P500 지수는 0.20%, 다우전수 지수는 0.16%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매니쉬입니다. 연말은 다가오는데 힘겨운 미국 증시. 미국의 10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열대비 5.6% 감소한 67만 9천체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고정금리로 빌린 기존 주택들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때문에 새로 주택을 사야 하는 사람들은 신규 주택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높은 금리로 인해 신규 주택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높아지면 물가의 악역형이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 판매의 저조는 주가의 좋은 신호입니다. 어제 2년물과 5년물에 미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입찰 결과는 부진했으나 미국의 10년물, 30년물 등 미국의 장기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신규 주택 판매 저조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미국 경기에 침체가 다가왔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연준의 금리 하락만이 남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그러나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기술주의 좋은 신호입니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의 오프라인 성적은 좋지 않았으나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먼데이도 사상 최고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라면 이렇게 소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 호황은 주가의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나 요즘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오히려 지난 11월에 주가가 가팔랐고 12월은 힘겨운 느낌입니다. 차익실현 매물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새로운 모멘텀이 없어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모든 지표는 주가에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연준은 금리를 다 올렸고 앞으로 내릴 일만 남았습니다. 이번 12월 금리 동결 확률은 패드워치에 따르면 95.4%입니다. 내년 5월경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오르던 유가도 WTI 기준 약 75달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유가의 하락이 CPI를 낮췄고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유가만 지금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물가 상승은 억제되며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도 상승합니다. 주택 지표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기존 주택도 매물로 나오면서 주택 경기는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소비도 이번 블랙프라이데이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탄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모든 지표는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연말에는 산타랠리에 이어서 연초효과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애플의 사상 최고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애플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중국의 광군제에서 애플의 판매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격차도 줄고 있습니다. 연애는 여자의 허락으로 시작되지만 결혼은 남자의 허락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큰 결정권을 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남자는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자식을 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능력 있는 남자와의 결혼을 원하는 것은 자신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죠. 남자는 가족의 부양이라는 큰 책임이 딸에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결혼 앞에서 고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주도권을 진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고민은 결혼을 하면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 아파트 중위값 20개월 만에 10억선 붕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비록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값은 10억원 이하로 떨어졌지만 10억원 선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을 해도 약 83년이 걸리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 집을 사라고 대출을 받으라 합니다. 7억원 대출을 받았고 2년 거치 20년 상환의 5.5% 대출을 받고 원리금 상환을 선택했다면 무려 한 달에 200만원의 원리금을 매달 부담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선택이지만 일단 선택을 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에는 부담감이 따릅니다. 결혼을 할 정도의 능력 있는 남자라는 얘기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딩크로 살 수도 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맞벌이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면 아이의 교육이 힘들기 때문이죠. 아무리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맞벌이고 둘 다 밤늦게 들어오면 아이의 교육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합니다. 맞벌이 하면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똑똑하며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여자의 경우 일이 너무 바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항상 밤 10시였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외곽댁에 맡겨놓고 방치한 결과 아이의 명문대 진학은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교육을 위해 능력 있는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아이의 교육에 전념해야 아이가 앞으로 엘리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책임져도 될 만큼 벌 남자라면 당연히 결혼할 때 아내의 머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렇게 아이의 교육까지 본다면 남편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의 교육까지 신경을 써야 할까요? 왜냐하면 요즘 엘리트는 자본과 노동을 함께 추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의 노동자는 어땠습니까? 자본가는 노동으로 돈을 거의 벌지 못했고 노동자는 자본이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돈 많은 사람은 아예 노동으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금융업은 고리대금협이었고 이것은 천안 유대인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귀족이 부자였는데 귀족은 토지를 소장농에게, 농노에게 임대를 주고 소장농을 받았죠. 따라서 귀족이 농사 지을 일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소장농과 농노는 토지가 없었기에 자본으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는 자본으로만 돈을 벌고 노동자는 노동으로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는 다릅니다. 지금은 자본이 풍부한 사람도 노동력이 풍부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 엘리트는 인간 자본을 보유한 개인입니다. 인간 자본을 가진 부류는 고액의 보수를 받는 회사의 경영진, 간부급 엔지니어, 의사 등 전문직, 투자은행과 기타 엘리트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자본도 풍부해 큰 돈을 벌지만 자신의 노동력으로도 엄청난 돈을 법니다. 글로벌 CEO의 연봉이 천억이 넘고 해지펀드의 CEO는 연봉이 조단입니다. 이들은 고액의 급여를 받는 임금 노동자들이죠. 그렇다고 이들이 임금만 받고 자본으로 소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본, 즉 주식으로도 엄청난 부를 챙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스타인 배블런이 얘기하던 유한계급은 현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의 엘리트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명문대학을 나와서 글로벌 기업에 취직을 했거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라이센스를 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성공은 지식 노동자로서의 성공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자녀교육에 올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교육에 올인을 하려면 학원 뺑뺑 이론은 절대 안되고 사교육과 함께 머리 좋은 배우자가 자녀교육에 올인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의 엘리트는 배우자의 외모뿐 아니라 머리, 즉 학번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죠. 요즘 일반적인 청년들은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엘리트가 아닌 일반 평범한 개인이 결혼한다면 책임과 부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안 하고 집을 안 사면 책임과 부담이 없죠. 청년이 결혼을 안 하면 생활비를 대지 않아도 되고 집을 사지 않아도 되기에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취미활동을 해도 되고 노후를 위해 투자해 써도 됩니다. 그러니 맞벌이가 아니라면 굳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더라도 결국 자녀의 교육에 신경을 쓰는 것은 힘듭니다. 따라서 혼자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벌지 못하면 차라리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어차피 2세는 엘리트가 되기 힘드니 말입니다. 결혼은 이제 능력되는 남자만 하는 전인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30대 남자가 결혼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권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자가 아닌 남자가 결혼의 결정권을 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전문직이 아닌 여성이 40대가 넘어가면 일반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눈치 빠른 여성은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대가 넘어가면 결혼하는 여성이 남자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30대의 능력 있는 남자는 주로 20대 여자에게 눈길을 줍니다. 여기서 미스매치가 일어납니다. 물론 30대를 넘긴 여성 중 미모가 있는 여성이라면 눈을 낮춰 자신에게 대시했던 퐁퐁남을 택해 결혼을 하는 것도 트렌드입니다. 요즘 결혼에서 일어난 특징은 동료원입니다. 동료원이란 전문직은 전문직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본과 임금의 소득이 큰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결혼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드라마에서처럼 여자의 얼굴만 보고 부잣집 남자와 가난한 집 여자가 결혼을 했죠. 아니면 직업이 좋은 남자와 가난한 집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동료원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상승원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의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료원으로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는 대물림됩니다. 마일스 코락이 2013년 전세계 22개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식과 부모의 소득에는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가 부자가 되는 부의 대물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부잣집 아이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큰 기회를 갖습니다. 즉 사다리에서도 꼭대기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부모로부터 큰 상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높은 교육,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을 함께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 아이는 부모로부터 어떤 혜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왜 결혼과 애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인데요. 국가의 존속은 가정에서 나옵니다. 즉 아이가 생산되어야 국가가 지탱됩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국가를 소멸하죠. 따라서 국가는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합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인데요. 저는 종족 번식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본능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의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과 재생산의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과 재생산의 본능은 위기가 있는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높은 본능일까요? 당연히 생존 본능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생활비, 교육비, 집 대출금을 혼자서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재생산의 본능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 없이 결혼했다가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국가와 유전자가 시키더라도 생존 본능이 재생산이라는 결혼을 막는 것이죠. 청년이 이렇게 재생산의 본능을 포기하게 된 것은 바로 높은 교육비, 집값 생활비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다 이렇게 삽니다. 선진국이 되면 모든 물가가 내 월급보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결혼율은 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결혼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남자는 서울 아파트의 집값 대출과 생활비와 교육비를 맞벌이 없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30대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엘리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똑똑하면서 예쁘고 어린 20대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을 20대에 일찍 깨달은 사람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와 남자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은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부서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연말은 다가오는데 힘겨운 미국 증시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도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